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여우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2월 첫 주가 지나가기 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2월 말이 와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쯤 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현재 강의 진행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개최할 이벤트를 알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현황에 앞서서 겨울에 선생님은 이런 강의를 할 거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그때에 보여드렸던 표예요. 시즌 1, 2, 3로 나눴을 때 12월 말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3월 초까지 또는 이번에는 3월 학평이 조금 늦기 때문에 3월 중순, 3월 학평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를 시즌 1이라고 했을 때 시즌 1의 가장 중요한 건 개념과 기출이다. 개념을 완전히 알고 체화시키고 그냥 안다는 것과 문제풀이에 꺼내서 사용한다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지겹게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못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지겹게 개념을 알아버리고 바닥까지 알아버려서 내 몸에 완전히 젖어 있도록 그래서 체화시킨 개념으로 좋은 기출들을 어떻게 푸는지까지를 연습해야 된다.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다가 아니라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 문제 속에 드러나 있는 이것을 이용해라는 개념 그걸 뽑아서 가져다 붙이는 것까지를 배워야 된다. 사실은 좋은 기출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능에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배우는 것이 시즌 1의 개념 학습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지금 공부 시작한 지 6주, 7주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기면 관성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하다가 이미 여러 가지 시련으로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한번 짚어보자 라는 주제이고 그렇게 시즌 1을 탄탄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바른 탄탄한 그릇을 만든 거죠. 거기에 시즌 2에 다양한 경험들을 쏟아볼 준비가 된 거다. 그래서 시즌 2는 겨울에 했던 개념을 다시 누적 복습하면서 기출을 확장시키고 그 기출에서 한 발 더 나가 N제화 된 어떤 변형이 일어나서 우리는 또 새로운 어떤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지 N제화, 실모 실모는 시즌 3에 들어가서 메인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3평 대비 실모를 해봐야 될 거고 6평 대비 실모를 연습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기출, N제, 실모 가장 다양한 경험을 왜냐하면 아직 수능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수능에 정조준된 진짜 좋은 문제만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수능으로 가는 과정 속에 겪어볼 많은 경험들이 있다면 그걸 1학기 때 하는 게 가장 좋다. 단 전제 조건은 시즌 1에서 했던 개념과 기출을 바탕에 깔고 계속해서 다지는 작업을 하면서 누적 복습을 한다는 전제 하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정립이 되고 있다. 점점 더 단단해진다라는 전제 하에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폼이 깨져버릴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시즌 1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시즌 1의 개념 기출 잘 지금 다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즌 2에 거기에 다양한 경험을 얹기 위해 지금은 판판한 단단한 좋은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참고 버텨야 돼요. 그리고 시즌 3에 가면 개념과 기출을 계속 누적 복습하면서 동시에 진짜 어려운 N제까지, 킬러까지 정말 나의 한계는 어딘가 딱딱 부딪히는 경험까지 해보면서 동시에 시간 관리 등등 실무 연습을 하면서도 수능을 향해 정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수능의 정조준된, 수능에 딱 맞춰진 적합한 공부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을 지금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시작점에 있는 시즌 1의 중간점에서 잘 하고 있는지, 괜찮은 건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1년 동안의 여러분들과의 학습을 위해 어디까지를 진행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개념 에센스가 모두 다 개강이 되고 수원은 완강, 수투는 완강을 향해 가고 있고 미적과 확통도 열심히 현장에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접 연계 특강을 특별히 열어서 올해는 정말 간접 범위에 대해서 10회 정도 특강으로 여러분들이 간접을 잘했든 못했든 그것이 직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내가 이어줄 거다. 간접을 한 줄로 싹 껴서 직접에다가 싹 걸어주는 그런 특강을 갑자기 열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매주 한강씩 진행을 하고 있고 10회 특강 완강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100선 개강이 된 상태고 곧 기출 50선 그리고 컨택트라고 하는 기출 대표 문항과 연계가 되는 이런 기출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어 이런 기출의 동일 출제 의도를 가진 문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많겠지만 컨택트라고 하는 기출을 N제로 연결시켜주는 컨택트 그리고 중킬러 하프 모이인 중킬러 스팟 이런 것들의 개강을 준비하면서 또 3평 대비 천우신조 문항 제작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자 그러면 각각 어디까지 가고 있냐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어느 정도 충실한 공부를 해왔는지를 생각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은 어디쯤 가고 있냐라는 걸 한 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에센스 수원은 완강이 됐고 수투는 7단원 중에 5단원이 진행되고 있고요. 수투 같은 경우는 현장 강의로 진행을 시작을 했으나 현장 강의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약간씩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강의들을 다 스튜디오로 다시 촬영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7단원을 나가고 있지만 지금 수투를 전부 스튜디오로 교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서 5단원 중간쯤 하고 있다라는 거고 미적분과 확통은 현장에서의 템포와 온라인에서의 템포를 일정하게 똑같이 왜냐하면 어차피 미적확통이라는 이런 선택과목은 낯선 과목이기 때문에 현장과 동일한 속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강한 기출 100선 지수와 로그까지 진행이 됐고 매주 열심히 촬영해서 쭉 업로드를 한 후 3월 학평 전에 완강이 되어서 3평 전에 공통과목은 한번 다 훑어봤어. 개념의 기출까지 3평 대비 초노신조까지 합쳐지면 실전 연습까지 난 못 푸는 문제가 없어 라는 자신감으로 풀 수 있도록 3평 전 완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소식에 보시면 기출 100선과 이미 공부를 많이 해놓은 뭐죠? 에센스죠. 에센스와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연계학습을 하고 할 수 있는지 공지를 해놓은 상태고 그걸 참고하셔서 또는 내 상황과 조금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QA를 통해서 조교들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접 범위 특강은 3회차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고 현장에서 5회차까지 진행이 된 강의를 잘 편집을 하고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넥스트로 다가올 강의들은 3평 대비 천우신조가 2월 말 개강 예정이고 기출 50선 선택 감옥에 대한 각각 50선의 대표 문항으로 기출을 총정리하는 미적 확통에 대한 기출 50선 개강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컨택트 거기에 하프모이 중킬러 스팟이 차례로 개강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우리 이벤트 하나 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수강평 이벤트입니다. 아마 각각 열심히 에센스를 공부하고 있을 거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라고 선생님이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니까 아마도 우리 에센스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든든하게 차오르는 느낌? 아마도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거 해서 성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개념과 문제풀이가 내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보다는 개념 에센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 이게 개념이었구나 아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개념을 몇 바퀴 돌려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였구나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 도저히 처음에는 납득이 안 돼서 의구심을 가지고 클릭했는데 첫 강부터 사실은 깨달았다 아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구나 이런 감정들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에센스를 듣는 게 더 효율적인지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께 맛있는 것도 쏘고 멀리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현장 친구들은 매주 와서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또 집에 갈 때 인사를 하고 잘 가 안녕 하면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 질문도 받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강의와 이 캐스트 그리고 새 소식 그리고 조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QA 그리고 선생님이 그 QA에서 조교들이 이런 건 어떻게 답할까요? 라고 오는 그런 특별한 질문들 이런 것들인데 수강평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의를 듣고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더 도와주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지 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완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그래서 완강을 하고 나면 정말 지금 느낌처럼 정말 나도 한번 수확해 볼 수 있겠다 진짜 100점이 어디 별색의 애들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지금의 나의 등급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의지 다짐 또는 희망에 대한 어떤 바람 희망에 대한 바람? 말이 그게 뭐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요일이고요. 네 선생님은 오늘 화요일을 기점으로 또 일주일이 시작을 하는데 이 화요일 날의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인 오늘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혼자 떠들지만 소통을 해서 아주 좋습니다. 수강평 이벤트에 저기 있는 저 그림 저 그림이 사실 빵빵이라는 어떤 캐릭터라고 하는데 저기다가 또 선생님 이름을 넣었을 줄은 깜짝 놀랐네요. PPT 받아서 넘겨보다가 선생님과 감독님이 동시에 빵 터졌는데 네 저 이벤트 많은 참여를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기운내서 열심히 달리자고요. 선생님도 지금 개강하고 7주차쯤 또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할지 막 관성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정신 바짝 차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단단하게 차오르는 그 든든한 마음 아 진짜 나도 되겠구나 그거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불안감 없이 할 수 있겠네. 근데 지금 개념 기출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데 엔제나 실무 저런 것도 해야 되나 이런 불안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할 거 딱 하고 있으면 엔제 실무 할 시즌에 엔제 실무 딱 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고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럼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